르누아르의 마지막 뮤지였던 디디입니다. 주황색은 르누아르의 색입니다. 감독은 장면 속에서 르누아르의 부서지는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누아르 그림처럼 창밖에 빛과 바람이 흔들립니다. 말년에 르누아르는 남불에 살았습니다. 르누아르는 현실을 초월해 오직 아름다움과 행복을 그립니다. 르누아르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빛을 받는 누드를 그렸습니다. 부상당한 둘째 아들 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르너아르의 작품은 재생에 대한 이것은 르기 Imaginé 한 장르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디디를 본 장은 그녀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디디는 은근히 장을 유혹합니다. 르누아르 그림처럼 행복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디디는 자극적인 말로 더욱 장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확한 윤곽선을 그리지 않는 르누아르는 그림에서 대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색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유머였으며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에 빛의 울렁임은 마치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던 르누아르는 늘 행복한 순간을 그렸습니다. 디디는 헐리우스의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디디는 자신감이 없는 장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합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었지만 르누아르는 오직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그리는 데만 몰두합니다. 두 사람은 잔뜩 취해 함께 밤을 보냅니다. 당시 영화를 사고파는 장면입니다. 군인과 희이닥거리는 디디에게 장은 차갑게 말합니다. 기분이 상한 디디는 모델료를 요구하다 한여 취급받는 것에 크게 붕괴합니다. ayskay classe는 하게생각에서 계속 미쳤다. 50술의 신이 있었던 부분ност은 그 су세 were from the sancta. 르누아르 그림 속 사물들은 무게가 없는듯 가볍습니다. 아픈 아버지께 아들은 중고합니다. 르누아르는 디디를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합니다. 디디는 장에게 영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어느 날 장이 기대한다는 말에 크게 실망한 디디는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르누아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디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르누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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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짙은 화장을 하고 술집에 있는 디디를 찾아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송별회를 하는데 유모 가브리엘도 왔습니다. 큰형은 영화를 하려는 동생을 걱정합니다. 떠나기 전 르누아르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밖으로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르누아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위지하는 님이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의 관계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blender할 수 있습니다. 그 Saxophone의 방물만을 드리기 때 간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장르를 보면서 그녀를getic 장라는 음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